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00명을 넘으면서 또다시 1일 최대 확진자 수를 갈아치웠습니다. 어제 413명이 확진된 대전에선 서구의 한 재활병원에서 입원 환자 등 29명이 한꺼번에 확진됐고, 동구 노인전문병원에서 환자와 종사자 27명, 교회 관련 미인과 교육시설에서 17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. 세종에서도 76명이 확진돼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이고, 충남에서는 태안의 한 경로당에서 회원 15명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어제 하루 439명이 확진됐습니다. 또 입원 치료를 받던 80대 확진자 3명이 숨져 충남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189명으로 늘었습니다.